바디카운트가 많은 여자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페미니스트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가부장제가 여자의 성생활에 족쇄를 채운다고, 가부장제가 여자의 정절을 훨씬 중시하는 이중기준을 강요한다고 페미니스트들은 열변을 토합니다. 평소의 언행을 보면 흑자헬스는 페미니즘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 흑자헬스가 바디카운트라는 말에 페미니스트들만큼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흑자헬스가 바디카운트와 관련하여 하는 이야기들은 꼴페미만큼이나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쬐끔은 의심이 듭니다. 너 혹시 꼴페미가 쬐끔은 좋은 거니? 결혼 후에 여자가 바람을 피우지만 않는다면 결혼 전 바디카운트가 많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흑자헬스님 이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식의 논리가 성립한다면 결혼 후에 남자가 범죄를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결혼 전 전과 기록이 화려하더라도 상관이 없겠네요. 결혼 후에 남자가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성실하게 일하기만 한다면 결혼 전에 오랜 기간 동안 백수 논팽이로 살았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집을 홀랑 태워 먹거나 화상을 입지만 않는다면 어린아이가 불장난을 많이 해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여자들이 전과가 화려한 남자와 결혼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결혼 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백수 논팽이가 직업인 남자와 결혼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결혼 후에도 불성실하게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불장난을 하는 아이를 크게 혼내는 이유는 집을 홀랑 태워 먹거나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디 카운트가 평균에 비해 겁나게 많은 여자를 많은 남자들이 결혼의 맥락에서 거르는 이유는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흑자 헬스는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우지만 않으면 된다는 전제를 추가함으로써 이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바디 카운트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울 가능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평행 우주가 있다면 너나 거기 가서는 사세요. 바디 카운트가 바람 피울 확률과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레드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레드필에서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인 아내의 외도를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는 전제를 추가함으로써 해결했다고 우기는 것은 반칙입니다. 해결해야 할 것을 전제한다는 면에서 순환논법과 비슷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건전한 상식이고 온갖 심리학 연구들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자의 바디 카운트가 왜 많겠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입니다. 또는 남자친구가 열등할 때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또는 툭하면 환승연애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상호간의 깊은 사랑이 없어도 섹스를 쉽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는 원나잇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또는 노골적으로 몸을 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람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자라면 결혼 후에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남자들이 바디 카운트가 아주 많은 여자를 결혼이나 깊은 연애의 맥락에서 거르는 겁니다. 또는 바람기가 아주 많아 보이는 여자를 결혼의 맥락에서 극혐하도록 남자가 진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걸레라는 모욕적 표현의 진화론적 기원으로 보입니다. 아내가 외간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하면 남편이 막대한 번식 손실을 보게 됩니다.